어? 쪼린다, 갑자기 갑자기 좀 쪼리는데요? 올저그! 아, 진아 상대 링 예상하고 박어할듯 제발, 제발! 제발여! 제발여 형님 오케이 최근에 올저그 몇번 했던거같아요 최근에 올저그 몇번 했던거같아요 3리 한국분이신가요? 죽은 사람인가? 다른거 그걸 안쓰는데 우리 노노노노노노노노를 정리하지마라 진짜 제발! 하지마라 제발 하지마라 제발 죽은 사람아, 드론 제발 니가 링 찌르네 큰일났네 3블를 치고 죽겠는데요? 상대 충격 좋으면 상대 테라니스 홍보조심 상대 테라니스 상대 테라니스 홍보조심 화이트 4블를 치고 10블를 치고 펀드 선이 에트나니스 5블를 치고 4블를 치고 리안이 막았습니다 어! 아 왜 저글링하는거에요 저글링 하지말으니까 왜이렇게 리그 찍는거야 어휴 생일도 왜이렇게 리그 많이 찍지 근데 옛날에는 리그 찍으라고 해도 안찍었었는데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사우룸인점으로 가야되겠는데요 사우룸척으로 가야되겠는데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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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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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들의 이력은 시작했습니다. 제 압력은 다시 산책을 위해 전자들을 위해 전자들의 힘을 가진 것입니다. 전자들의 유지에 대한 선택은 전자들의 유지에 대한 선택은 잠시만 지켜주세요 잠시만 지켜주세요 적은 지켜주기 적은 스피드에서는 적게 포필하시기 감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디밀어 냈다 아이 아디밀어 냈다 아 아디밀어 냈다 아디밀어 냈다 아디밀어 냈다 모든 것들은 자세히 상당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자세히 상당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자세히 상당한 것입니다. 3 1 2 4 2 뱃을 어디야? 핵 어디야? 어? 박어만 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 저 형님을 무조건 살려야 돼요 나초야 나초야 아 이거 아깝네 한시 형님이 꺽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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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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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자신 text 아 이 인기 폴야되면 어떻게 해야되지? 살릴려다가 오히려 그르칠거 같은데 또 외래 고생하고 있노 이거 상대 럴컬을 많이 아 이 툴다 살리라니까 안되네 아 이 툴 자세한 뭐다 핵을 떨고떨고는가야 아 여기 떨권나보네 아 이게 세식은 덧붙였어야 되는데 세식은 덧붙였어야 했는데 세식은 덧붙였어야 했는데 세식은 덧붙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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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려! 아! 아 단신 진짜 씨 와 근데 이거 가스 왜 못 찌는거야? 아까부터 답답 죽겠네 5번 정도 하는거 같은데 가스 맞추려고 오브로드, 오브로드, 오브로드 아니 cutt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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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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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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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더욱더.. 오니 덕분에 없네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코스가 그래도 잘 못하는 애라가지고 도저히 좀 잘 안 되겠지? 오케이 아 미드랄이 너무 없어요 제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크리터 라이브 덕에 대해 아멘 흔들리는데, 승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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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거의 다 왔다 나이스, 승이행! 야, 크... 좋습니다... 이거 범인 범인은 상대 프로토스입니다 이야 잘한다 우리팀 환상적인 역할분담이었구요 이야 잘하시네 우리 저 셋이 저 적행임 중국행임이었구요 안녕 보통 이제 로케이션 아르헨티나로 되어있는 경우 중국행임들이 우회서버로 돌리는 그런 경우죠 중국 중국적은데요 저 행임은 중국이재동인가요 중국이재동 중국이재동과 함께 까리아기 역전 국적 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